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NYC 케어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돼 내년 말까지 뉴욕시 5개 보로 전체로 확대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가 전합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8월부터 NYC 케어 카드를 브롱스에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 뉴욕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시민입니다. NYC 케어는 기존의 뉴욕시 대중건강보험 옵션이었던 메트로플러스 플랜을 강화한 것입니다. 가입을 하면 70여개의 뉴욕시 헬스 앤 하스피럴 시스템 소속 의사와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 진료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통해 문의와 예약이 가능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약국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환자들이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든 약을 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부는 NYC 케어를 2020년 말까지 뉴욕시 전체 5개 보로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할 기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뉴욕커 6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